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3월, 4월 닭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닭띠 여러분들 양력 1월달, 2월달 무엇을 잘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3월 중순쯤이고 벚꽃도 피고 많은 변화의 운기가 찾아든 것 같습니다. 자, 1월달, 2월달에 너무 성급하게 일사를 준비하는 거 조심해라. 조심해서 부리를 쪼아라. 라고 이렇게 닭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불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3월달, 4월달에도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닭띠 여러분들의 운기를 살펴보니 큰 날개짓을 퍼들기면서 닭이 막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닭이 하늘을 크게 나는 새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에 치장한 그런 운기이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처음 추진력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내신만 잘 챙기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자, 3월달, 4월달 어떻게 하면 더 대박이 날지 하늘을 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을 형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2살이 되는 개요생 닭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에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시련과 다산다산하다. 이것저것 움직임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원치 않은 이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4월달에는 이런 것들이 아하,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자, 이때 사실상 취업을 한다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뭔가 좀 나라의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시거나 취업하고 나서 뭔가 나라한테 지원받는 지원금, 후원금 같은 걸 받을 수 있고요.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요즘에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시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나라 지원해준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살펴보면은 굉장히 큰 덕망을 누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때는 이성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이성의 운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프라이버시적인 걸 뛰어넘어서 비즈니시적으로, 그렇죠? 뭔가 사회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거나 다른 일사에서 도움을 크게 받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거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연애하고, 일사도 잘 풀리고 하는 그런 운기다. 그래서 이성의 운을 잘 살피면은 굉장히 좋은 운기로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린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분 많이 누리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4살이 되는 신유생 닭디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3월 달에는 어떨까요? 짠! 아허! 일사가 무탈하다. 큰 날개짓으로 내가 지금 답답해서 못했던 일들을 크게 추진력 있게 가진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3월 달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막힘수가 금방 들게 된다. 내가 날개짓을 열심히 했으나 크게 소기의 성과가 없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만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때는 내가 크게 부리를 빛낼 일. 닭부리가 이렇게 멋있죠. 부리를 크게 빛낸 일이 있다. 그 부리를 보고 군중들이 많이 모여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명예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운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이름, 석자, 명함, 직함 이런 걸로 활동성이 꽤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이때 확장의 용기도 많이 들거든요. 밑에 사람도 많이 늘어가게 되고 하여튼 사업의 확장도 들게 되고 근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좀 내실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실을 좀 잘 챙겨가면서 확장의 용기까지 살핀다면 부와 확장의 용기를 열심히 잘 긍정성 있게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6살이 되는 기우생탁디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3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시간이 걸린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끈기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4월달에는 아하! 이런 것들이 내가 고민하면 고민을 할수록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지혜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나 이때 문필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뭔가 해왔던 거, 준비해왔던 거, 공부하고, 자격증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 일사들 넘어가는 거 있죠. 뭐 영업적인 부분에 사인을 하는 것도 분명히 계약서 같은 그런 문필의 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모를 많이 볼 수가 있겠다. 다만 이제 사람들 간에 스트레스를 좀 받은 일이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나 가족이라든지 주변의 지인들 간에 별거 아닌 걸로 조금 시시비비를 가린다거나 감정 싸움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의 다툼을 보면요. 큰 안건으로 다투지 않아요. 큰 안건은 그냥 그러렸냐고 넘어가는데 받아들이는데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큰 부분이 돼가지고 사람들 간에 감정적인 대치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기유생 닥띠 여러분들 잘 성찰하셔서 무탈이 잘 넘어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68살이 되는 정유생 닥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오, 그쵸? 오, 대길의 기운이 된다. 닥띠 여러분들 중에 제일 좋은 문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잘 지속이 될지 3월달은 아하!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대박의 운기다. 특히나 내가 주변 지인들의 큰 덕망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되면 이제 가족분들을 꾸리고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배우자라든지 친지라든지 자제분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큰 덕망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잔치상을 받을 수도 있고 축하상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선물, 그런 거, 현금 그런 거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때 당첨 같은 거 노려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 행제수의 운기가 강하게 들었다 하시니까 닥띠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좋은 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양력 3월달, 4월달 우리 닭띠 여러분들의 운기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상 3월달, 4월달이 되면 뭔가 이렇게 활력이 생겨서 거리에 막 사람들이 많이 와다니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진짜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그런 건가? 나만 지금 올해 조금 운기가 안 좋아서 뭔가 안 되나? 그런 거 아닙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나만 그렇다는 생각에서는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닭띠 여러분들 큰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만큼 좋은 공수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다만 기 좋은 계산구가 되지 않도록 내실도 잘 챙겨가면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신다면 그 어느 띠보다 좋은 성공을 볼 수 있는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도령은 또 5월달, 6월달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